예수를 만난 사람들 세 번째,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문 몇 곳에 있는 기사들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이들은 주로 기성세대와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신세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세대들은 읽고 쓰기를 싫어해 문자로부터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편협한 인간관계, 자율적인 의견 및 판단력의 겨려 등 부작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기사가 몇 년도 기사인지 아십니까? 1994년도 기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세대는 90년대 X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X세대 계시죠? 아닌 척하시지만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MZ세대라고 하는 현재 10대, 20대들에 대한 비평하는 기사들과 비교해도 별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꼭 지금 나오는 신문의 기사와 같습니다. 30년 전 신세대, 그 X세대를 문제삼는 기사지만 지금 나와도 똑같이 지금의 신세대를 문제삼는 기사처럼 보이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곧 기성세대 되시는 분들도 이 기사를 보시면서 야, 참 젊은 것들 문제가 있어. 참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젊은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장발하시고, 경찰한테 잡히셔서 머리 잘리시고, 나팔바지 입으시고, 짧은 치마 입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줄임말을 쓰시더라고요. 요즘 애들만 줄임말 쓰는 게 아니라 야통이라고 아시죠? 야통. 야간 통행 금지. 우리 어르신 60대 되신 분들이 와, 야, 나 야통 때 이랬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연목굴 찬양대 한 집사님은 툭하면 해와경찰서에 잡히셨다고 합니다. 유치장에서 항상 잠을 자셨다고. 교회일 하다가 항상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야통에 걸려서, 야간 통행 금지에 걸려서 해와경찰서 유치소에서 항상 주무셨다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교회 핑계 대지 말라고. 암튼 그 당시 교회 어르신들이 그 집사님을 보셨다면 지금의 어르신들이 현재 젊은 세대를 보고 불편하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그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 당시의 교회 어르신들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넌 문제가 있다.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야,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이다, 문제다.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근심된다라고 지적받는 각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자들이 되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갔고요. 끝내는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MZ세대를 보면 걱정이다. 야, 쟤네들처럼 철없는 애들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끌어갈 나라가 아니고요. 그 MZ세대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장로 항정직 선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때 아무도 피택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교회를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찍고 싶은 분이 있는데 왜 나는 못 찍어? 나도 찍으면 내가 그분 찍었으면 그분 됐을 거야. 왜 우리한테는 왜 투표권을 안 줘요? 나도 연동교회 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제 아들을 보면서 저랑 제 아내가 이런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교회라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후보에 오르신 여러분을 찍지 못했을 뿐이지 장로 후보자, 권사, 집사 후보자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아이들도 게시판에 안 서서 그 사진 보고요. 야, 이분 참 좋다. 이분 참 그렇다.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끔 제가 주일학교 순회 설교 가고 아이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저랬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뽑는 항중직 선거는 교회 정치하는 기성세대들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장로가 되려면 어느 부서, 어느 찬양대 밥을 써야 되고 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누구 라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 어른을 장로로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예수의 부모가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 선생들과 함께 듣고 서로 물으면서 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증거하죠. 그의 부모가 그 예수를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성세대나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각 시대마다 베이비 부모시대, X세대, Z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를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고요. 끝내는 그 세대가 이끌어가는 세상이 주류의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세대, 신세대였고요. 여러분의 어르신들이 여러분을 보고 문제가 있어. 미래가 걱정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AI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채 GPT 시대가 올 것이고요. 달과 화성에 사람이 사는 우주생활권의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냉전 시대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이념에 묶여있고 진영 논리에 빠져있어서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시대를 집착하면서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저희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아니, 뭐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는 대학교 들어가서야 컴퓨터 키는 것을 배웠던 저희였지만 지금 주1학교 두세 살만 돼도요. 태블릿 키고 스마트폰 키고 할아버지가 잘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줘 내가 해줄게 기어가는 애가 가가지고 그거 해줍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역사, 세계사, 철학,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 표를 찾아가지고 기억, 니은순 거기에 찾아가지고 책을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책을 찾았지만요. 요즘 세대는요. 챗, GPT 거기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국 192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줘 하면 챗, GPT가 다 알려줍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우리 자녀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영화를 보고 회사일을 보고 또 수업을 듣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철없는 아이들, 잘 모르는 손주,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솔직히 요즘 젊은 세대는 보면 볼수록 놀랄 일이 넘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와 율법 선생님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놀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어린 세대, 젊은 세대에게 어떤 것에 놀라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하나는 젊은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계관, 우리와 다른 신앙관을 가진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신앙관을 가진 그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과 통계청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개신교회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보시는 그 표 아래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1995년에서 2005년도에 가면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감소된 표시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갔더니 또 그 위에 있는 젊은 세대가 또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젊은 세대의 자연 감소율보다 추산율이 떨어지니 그만큼 감소된 것보다 더 많은 감소가, 더 많은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젊은 세대가 감소했을까? 2012년도, 2017년도 통계에 교회를 떠난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교회 다니기 싫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고 회의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에 통계 자료에 보면 교회 세습, 헌금에 남용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배타성 때문에 교회를 젊은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것이죠.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청년부, 주일학교, 지방도시는요 청년부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당연히 없죠. 아니 뭐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없는데요. 교회는 더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목회했던 그 시골교회 청년부 회장을 만나러 간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갔더니 황감 넘으신 분이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서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한 노예는 청년부를 조사했더니 50%가 되지 않는 교회만 청년부를 가지고 있고 그 청년부 중에 7, 80%가 10명이 되지 않은 청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개 교회 중에 10개가 안 되는 교회만 제대로 된 청년부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2023년 1월 조사에 보면 교회 남아있는 30세에서 20세에서 39세 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기는 몇 년 안에 교회를 떠나겠다 3분의 1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연동교에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250명 출석하고요 제적된 아이들과 다 함께하면 300명이 넘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 교회의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청년들이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주일 사부예배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어려운 신앙을 지켜가는 시대에 교회에 남아있을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만 보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왜 그들이 남아있을까 세상에서는요 교회가 가짜뉴스 생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세속적인 문제 그대로 따라가는 황금망주에 빠져있는 교회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단임 목사 뽑고 항종직 선거하는데 네가 남이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사람, 내 팔에 안으로 굽는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한 지역 출신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곳은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충청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서 여전히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선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교회에 왜 그 젊은 세대들이 왜 주일학교 자녀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남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 그런 당연한 이유 말고 진짜 그들이 품고 있는 특별한 이유로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를 향한 신앙을 향한 우리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계관 다른 신원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납게도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진 그들만이 품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신앙관 신앙적 세계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젊은 세대는요 교회가 세상 위에서 반드시 고수하고 지키고 보수해야 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은 신앙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Church on the world 세상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된 세상 그 위에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여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남아있는 젊은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더욱 그런 세상의 높은 가치 높은 이상과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의 것을 지키고 보수하는 것이 교회여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최근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경제적 흐름을 쫓아가며 ESG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죠. 환경은 말 그대로 기업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것에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기업들이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노동자의 처우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의 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기업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경영적 투명성을 찾고자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과 그 구조를 민주적인 절차로 바꾸는 것 그래서 많은 회사를 사랑하는 이들의 의견들을 수용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 젊은 세대들도 그런 ESG의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환경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자 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닙니까? 그 창조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태초의 그 창조된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당연히 재활용을 사용하고 일회용을 줄이고 쓰레기 줄이는 것 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더불어 여러분 성경통독 열심히 하시죠. 아 나 성경 오래 한번 읽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인 관점으로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제봉사 해야 하고요. 중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의 의결음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의 소통 세상과에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합니다. 먼저 교회가 소통과 대화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강한 지배의 구조를 가져야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ESG가 아니더라도요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은 것에 교회가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70년대, 80년대 가깝게는 90년대까지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했고요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그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깝지요. 이처럼 젊은 세대는 교회가 세상 위에서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지켜내고 보수한다면 교회는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그 가운데 갖고 있는 세상 위에 있는 교회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온 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 연동교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젊은 세대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이웃과 같이 웃고 함께 우는 세상의 이웃이 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hurch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젊은 세대는 절대로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일상의 삶도 교회와 신앙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직분자는 교회에서만 직분자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분리된 신앙을 살아간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 장로 라고 불림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 자유가 없는 선교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그 선교지에 들어가면서 호칭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장님으로 부르기로 했고 선교팀원들은 회사 팀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하니까 선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사장님이라 부르는 게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장 좋다. 그리고 이제 선교가 끝나고 이제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끔은 선교팀원들이 저를 볼 때 그때랑 착각해서 사장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이미 목사라는 호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사장님이라고 부르니 식당에 가서 목사님 이리로 오세 하면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리로 오세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목사라고 하는 호칭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구나. 세상과 다른 분리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때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젊은 세대는요.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의 삶이 일치하길 원합니다. 동일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라면 세상에서도 그만한 성품과 인품을 지키며 주의 자녀의 삶을 세상에서도 드러내는 그런 영적 지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오인들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종로우교에서 떠난다 라고 한다면 종로우가의 주민들이 슬퍼하며 떠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연동교회가 종로우가 연지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연동교회 떠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교회가 될까? 바로 젊은 세대는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 가운데 교회를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동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떠나게 될 때 지역 주민들이 가지 마세요. 연동교회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동교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아서요? 예 맞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이 많아서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전히 헌신을 많이 해서요? 예 당연하죠. 우리 연동교회는요? 한 세대만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캠퍼스 처치처럼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학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기성세대는 교회 미래의 중심인 젊은 세대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아름답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늘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은 더욱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신앙을 교회에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세대는 지금 가진 그 바르고 오른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 기성세대와는 다른 아름다운 신앙관과 세계관을 지켜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놀랍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연동교회는 또다시 세상을 놀랍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는 온 세대가 함께하여 참된 하나님의 부응을 맛보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동행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의 처소에 모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소자를 사랑하시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젊은 세대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다시 세울 교회를 더욱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을 보며 영적 놀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그들로 인해 큰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